뭐야 얘 카시 나갔다 4대5네요 게임이 4대5네 왜 리쉬해줘 리쉬해줘 리쉬해줘도 CS 안넣치는데 으흠 가자 미드가 애니비야 근데 저기 왜있죠 어 마스터인도 저기있죠 불친은 왜 저기있죠 어? 베인은 왜 저기있는건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흫 뭐죠? 잘 모르겠네요 에이즈가 시청자분이예요 지금 예 좋구요 저분은 현.. 저분은 브로운즈 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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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친구야 가자 폭탄가짱 어디있어? 왜 안와 애네 근데 왔다 왔다 폭탄 맛있쩡 뿅 다음 뭐찍지 친구야 으아 평타짜를 넣으면 안되겠구나 평타 계약하네 으악 핵폭탄 헬리콥터 핵폭탄 헬리콥터 야 후앓 나이스워 q e w 아랫선으로 올리자 옥 recom 알깝습니다 오케이 아 w찍어야되는데 예측 laz 지리..어? 지렸는데 오! 신의 한수! 뻥! 잘가라 치킨! 굽네 치킨인가? 치킨을 먹으니까 계란을 주네? 으! 오케이 앗 나이서 패시벨 금방 빠졌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마나 모자르고 냥! 흐흐흐흐흐 도와줘 도와줘 직수의 멍! 친구야 또 왜 그래 병신나 맨날 총총한테 얻어막기만 하고 병신나 지져 잘가 안녕 좋아졌어 친구 멍청하자니까 으악! 어? 으우우 잘가요 멍청해 헣허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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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마나마나가자아 4대5네 진짜 안들어오네 애니비아 도란검이라고요? 진짜요? 진짜네? 쟤 게다가 공룬이야 공격력이 9 더 올라갔어 빨강이 공룬이다 딱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근데 왠지 이길거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쏠벗인데도 지금 키를 땄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이스우우우 와 뭐가 라잌클레이 왜이래 오케이 자 정글이 마스터인데 나 죽었고 블루 감사합니다 잘 받았고 상대 쏠벗이라구요? 어? 불치레벨 1이네? 뭐야? 밸런스 정해주나? 와우 어흑스 딩고양 죽어어 핵폭탄 헤리쿱터 흐흣에게 으하하하하핳 으아 어 쎘네? 핵폭탄 앨리코터? 좋아 굉장히 쎄 어우 저거 그냥 가만있냐? 오케이 자 탑이 누구지 트런들 와 뭐야 개못해 왜이렇게 못해 나 시첨하는건데 다음판 AD직스 AD직스 갑니다 다음판 아이 뭐하는거야 아 보니깐 직스가 근데 보니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스가 건머챔프에요 리신이랑 제드처럼 몰랐죠 직스가 이렇게하면 정말 멋있어 공중 날면서 이거 하면 난리난다고 직스가 아니고 도라에몽이네 도라에몽 못 간다 으응 폭탄 폭폭탄 도와준이 탄다 니 대가리도 탄다 다시 재성 어? 불치 들어왔는데 뭐야 뻥 뭘 오 어! 아! 궁! 어! 쿨감이 필요해! 쿨감이 필요해!! 어? 아직 Анкzenie 쿨감fahren 아 어gines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네 안녕하세요 뒤에 뿌려놓고 획뚝던 내릴 Manufact Sum 야 저것도 Rosie봐 저거 좀 난 답답해 죽는다 저 한대만 그러치 하하가 가 좋아 좋아 아직까지야 얘찍 저거 진짜 저거 못잡았으면 와 오늘 잠 못잤다 오늘 잠 다 잤다 못잡았으면 이거랑 아무래도 쿨감을 가야겠어 야 이거 안되겠네 곧 안되고 그거랑 아 템이 애매한데 가자그냥 갑시다 흐어쓸 좋아 좋아 잡았으면 됐어 사대가 오는데 지금 5대0이네요 우리 팀 한명 없는데 짜왕이요 짜왕 맛있어요 이거 비싼거 아닌가대 오오오헉 설마 여기 진짜 잡으면 영웅이 된다 으아아아 야! 야 치킨 가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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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닭! 냉동닭! 안 돼! 어? 가만히 있는 이즈며 반석이 엄청난 배인이며 다들 엄청나고만 누가 누가 못하나 결국 이즈리얼승 누가 누가 못하나 이즈승 폭탄! 앙 아 월길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생존기지 폴칭 패시브 있잖아 도화선이 단자궁! 가자! 걔 좀 해봐! 계란 깨먹어 빨리! 으악 으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개좋았어 야. 맞아. 이즈리얼 시청자분 뭐하다 이거 아아 이게 바로 꼭먹고 알먹고 애니벼 먹고 알먹고 개꿀입니다 블루도 먹었네 꼭먹고 알먹고 애니벼 먹고 블루먹고 좋았어 W수작했어 W는 유일한 생존기니까 애니벼가 여챔이에요? 그러고있어? 직선 오늘 처음인데 재밌네 생각보다 스킬 맞추기 쉬운데 얘네라 그런가 얘가 잘 안피해서 그런가 나 produces 해피자이거 아 오케이 뻥! 헥! ох! 어! 백탁부 획복단해니껍 scaran definitive 어 전의 목 난 니가 죽는줄 알았어 딱죠 이 장롤론 안죽어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쿨감신발 쿨감 40 아 얻어서 없어 난 쿨감의 노예야 가자 궁쿨이 72초 갑시다 어우 죽는줄 알았네 방어막이 아주 좋네요 좋아좋아 이니비와 도란검의 연훈의 모템틀이야 어우 예헤헤 건머챔프라니까 직수는 8강하지마 8공하지마 뻥! 어? 어? 뻥! 아아 오케이 마스터가 또 신나게 달려올 것 같기 때문에 집에 가지않고요 살살 먹겠습니다 잘 살리면서 먹을게요 집은 안가요 오면 저 죽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sayin 직수 Ad 다음판 해볼께요 다음판 이번판 일단 하고 어? 아 왔 identities 망irlought 으아 으어억 으흐흐흐흐, 흐흐흐흐 흐 핵북 san helicotere 으으으으으우 뻥w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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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假 감사합니다. 내 사진이야 야.. 역시 직세해몽이야 직세해몽이며, 사람 죽이는 폭탄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있어. 그럼, 음... 큰지파니 가자 그냥 그러니까 더블윗 쓰면서 빠지면서 Q날렸잖아 또 아~~ 좋아 좋아 누가 서구팔 누가! 말자요? 아냐 이게 더 재밌어 이게 훨씬 재밌어 지금 4대 5데 우리 카시 나갔는데도 이기고 있어 아 Q를 다 맞아줬다니 맞춘거죠 맞아줬다는 표현 자제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맞춘거에요 맞아줬다니 어? 아 예측으로는 여기다 자아! 폭탄! 히히히히히히히히힝 히히히히히히 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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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찬 맛있쌌 힝헝헝헝헝헝헝헝헝헝 저 나의 힝찬은 더져 힝헝헝헝헝 h 지,친구양 힝찬 많이맞아라 오케이! 아이고, 좋았어. 근데 이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가자. 흐앗! 뻥. 뻥. 애니비가 계란되네 또 이제. 이번엔 계란쿨이네 계란쿨. 잠깐만, 마너가 없다. 됐다. 흐흐흐흐흐.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깜쳤네요.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너가 없네. 죄송합니다. 아이씨. 마너 대없네. 아, 부러워 내껀데. 아아. 상급해! 누가 상급해! 누가! 으허허. 벌로 걸어다닌다. 흐흐흐흐흐흐. 때리면 안되네. 좀만 더 지나. 어! 뭐야 여기 마딩이구나! 아아! 하하하하. 아아. 핫투키 깔고 죽어 그냥. 엉. 한명 어떻게 안되냐 한명만. 어? 고마워 시스트. 어! 어! 씨 고마워. 병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고. 어? 웨잉? 뭐야? 지금 딩글 도망가고 있는데. 흐헤헤. 죽었다. 왜 트리플케일? 에. 에. 좋았네요 이거. 에에. 안돼 안돼. 과연! 우리 시청자분의 실력은? 야! 시청자분의 실력은? 실력은? 여기서. 틀어놨다. 땀이 인정. 아아아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나 여기 왜 있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시네 잘하시네. 저분이 브론즈 사야에요. 역시 브론즈 사와 브론즈는 다래대요. 10킬릴데스. 루덴이요? 루덴 좋나요 직스가? 여기 피탄 뭐가 있니? 아야 궁 쓰지마. 궁 여기 쓰지 말고. 아 써야겠다. 빠앙이하앙. 어 직스 좋는데? 허. 이 좋은 챔플로 왜 안하지? 잠깐만 이거 왜 안해 이거? 아 수정구슬이요? 이거 필요한가? 히로 좋은 체포를 왜 안하지? W는 엄청 약하네 직가장 재캡 아 딜이 너프 된거에요 이게? 이게 너프 된거야? 쎈데? 가자 어? 아 궁쓰지 말걸 아하하하 궁쓰지 말걸 아 장신구 안 바꿨다 아 씩야 가 일단 가 아 궁괴수가 더 그래 쟀어 어 먹을까 이거? 오이구 모르겠다 뽕 뽕 불로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흡 뽕n 포압 흐 Philipp 아니 뭐 다 맞아주냐 얘네 던지는 천쪽 맞아줘 어떻게 된거야 이 이거 타겟팅이 아니야 타겟팅이고 약간 오호 뻥 아이고 까비 여기 깔아두고 여기다 던 dust되겠지 그렇지 여기 깔아주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피하는 곳에다 Q를 던지면 딱 맞겠지 뽕 야아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여기 던지고 여기 던진 다음에 이렇게 던지면 뽕 이게 아니라 죽겠네 으어 으 뽕 좋았어 자 궁쿨이 이제 29초 남았네 슝 아칼리 접자 흐허헣 아칼리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짐 쓰레기라 하지만 뽕 에잇 자 궁돌았다 이제 어잇 안 들어오잖아 흐허허허 세상에 너무 패기 있게 들어오길래 당연히 어는지 알았는데 오 허 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헉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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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희 efic 으아허허허허허허허허헛 야 욕을 안할래 안할숫가 뻥이요! 뻥이요! 다 맞춰 다 맞춰 우와 다 맞춰 다 맞춰 여러분 추천 한 번 해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야 뭐하지 다음템 뭐하지 이거 자 뭐 사냐 이거 루덴이요? 루덴이 좋아 이게 플라스크 플라스크 팔자 이거 왜이렇게 시끄러워 이 새끼 좋았어 궁에 탑을 또 궁에다가 아니 궁을 또 탑에다가 장신구 아유 감사합니다 절대 안바꾸네 이거를 내가 좋았어 아우 재밌다 직스 직스 너무 재밌는데 탑에 궁에 안쓸래요 가위키치 하나 지금 이 쌩 궁을 저기다 쓰기싫어 에잉 궁데미지가 375에다가 420 거의 800이네 800 우와 사전거리가 이런데 와아 워아 친구야rá 3 크호호호호호 으으으웡 어 도라에몽 안돼 구만 폭주해 친구 친구야 으흐하핳 도라에몽이 미쳐 날 뛰고있어 시민들 다 죽이고있다고 치친구나오아 뿡 뿌옹 하하하하하하 도라이 목 진정해! 뻥! 까비 현멸! 좋았어 좋았어 어 주님 안맞아? 뻥! 와 미쳤다 진짜 진짜 개좋아 뻥! 저 마방템 있나보다 잘 안난다 있네 뻥! 까비 와... 너무 잘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딱 베인이네요 그만 빠르 그만 빠르 점 이거 뻥! 약간 위험한데 퐁! 탈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약간 벌이 벌리고! 그렇지! 아아! 하하하하 난 멀리 가고, 넌 일로 가고. 직스의 멍 덜덜. 흐하하하하하 으아, 개쩔어. 진짜 직스 미친 것 같애. 이렇게 자랑 직스 처음 보는데? 즉값이다, 이거. 루덴 나왔다. 루덴이 나와버렸구만. 졸아의 멍! 총총이가 자꾸 나 괴롭혀. 흐흐흐. 총총이가 자꾸 괴롭혀. 어떡하지? 에휴, 어쩔 수 없지. 짜잔! 그게 뭐야? 로덴의 메아리! 이걸로, 총총이를 족칠 수 있어. 아아! 고마워, 졸아이모. 총총이를 족치고 올게. ㅎ헣헣헣헣헣흫흫흫흫 ATEA EYards,や. 데뷔수가 173, fé... 로덴의 아디 Fraser. 아아, 사대아이고 맞아. 진짜 이거? 한명 나갔는데 x4 41대구야. 이거 완전 완전하구나 썰랜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뽕 우와 외곽에서 맞았는지 저 정도면 뭐 저거 있다 너무 재밌다 이거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아어어어 뭐야